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그 베개거지 지난번에 호빵맨하고 세균맨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인기는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균맨 시리즈란다. 호빵맨 시리즈는 세균맨까지만 하고 마르려고 했는데 자꾸 그 머릿속에서 짤랑이가 아른아른한 거예요. 너무 짤랑이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짤랑이 만들어 왔어요. 자 짤랑이 나와줘요 뿅 저 솔직히 말해서 호빵맨 시리즈 중에 짤랑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짤랑이 세균맨 여자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균맨 여자친구는 아니고 세균맨 편에 있으면서 호빵맨을 좋아하면서 식빵맨도 좋아하는 애잖아요. 나중에 식빵맨이랑 결혼하던가 아무튼 그런 짤랑이 그 그 성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인가? 갑자기 재채기? 성과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들 만화에서 또 그러기도 한데 아무튼 나는 세균맨이 나쁜 쪽이긴 하지. 나쁜 쪽이 있으면서도 또 좋은 쪽을 동경하는 저도 호빵맨 본지가 하도 오래되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자 짤랑이 일본 캐릭터잖아요. 그 호빵맨이 앙탕맨 그 짤랑이가 일본 말로는 도킨 도킨짱 도킨짱입니다. 도킨짱 도키도키가 두근두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두근두근해서 짤랑이 진짜 우리나라 번역가분들 이름 붙여줄 때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아요? 도킨짱이라고 진짜 직역하면 두근이어야 되잖아요. 두근이 두근이어야 되는데 짤랑이라고 너무 어떻게 짝! 찹! 붙게 만들었는지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 아무튼 도킨짱 너무 또 서사가 길었네. 도킨짱 만드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언제나 그랬듯이 실은 해피코튼 사용했어요. 요색 실, 주황색 실 해피코튼 빨간색 실 여기 장화, 장화? 장화 부분, 신발 부분 해피코튼 그리고 눈알, 눈알도 얘 한가닥 뽑았을 해피코튼 그리고 아이라인이랑 입 만들 검은색 해피코튼 그리고 하얀색은 쨍하니 하얀색이어야 돼서 쨍하니 하얀색이 얘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굴러다니는 실 얘는 가닥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쨍한 하얀색이라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우선 코빵맨이랑 사이드로 가있고 미리 뭐부터 만드냐면 뭐부터 만들었냐면 머리 위 안테나부터 만들었거든요. 머리 위에 안테나? 안테나는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로 여기 안테나는 우리 세균맨 안테나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세균맨 안테랑 똑같지만 다르게 넷, 네 개 떴죠? 그리고 사슬을 네 개 뜨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덟코 떴어요. 여덟코 떠서 착! 뒤로 돌려줘가지고 하나, 둘, 셋, 네번째 네번째 코에 들어갔다가 빼줘요. 뜨지 않습니다. 짧은뜨기 하지 않고 빼뜨기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에 아 너무 치우쳐서 했구나 네번째 까지 이렇게 착! 빼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착! 붙여주면 돼요. 도킹짱, 요 안테나 오늘은 그림도 귀엽게 잘 그려졌어. 자, 이렇게 해서 안테나 만들고요. 안테나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얼굴 부분 만들게요. 얼굴 부분 요 하얀색 실 하얀색 실 요렇게 얇게 해가지고 떴는데 이게 만약에 해피코튼이라 치잖아요? 그러면은 하얀색 실을 원래 네 가닥인데 두 가닥을 뽑던지 한 가닥을 뽑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전 한 가닥 추천해 드릴게요. 해피코튼 실 한 가닥 빼가지고 얼굴 1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한 번 더 32코 그리고 여섯 번째 40코 48코로 늘려줘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 부분 만들게요. 머리 부분 7코 원형뜨기 시작해서 14, 21, 28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28, 그리고 21, 14 여기까지 뜨고 나서 14까지 뜨고 나서 여기 안테나 달아주고 이 얼굴 부분 달아주는데 여기 끝부분만 남겨놓고 왜냐면 여기 7코까지 줄여가지고 달아주면 안쪽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4코까지 줄여줬을 때는 조금 널널해가지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 거예요. 이제 얼굴 부분 붙여주고 이쯤 붙여주고 붙여주고 그리고 눈 눈 그 한 가닥 해피코튼 이거 해피코튼 색실 한 가닥 초록색 뽑아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6코 해가지고 이쪽에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여기 페이스라인 있죠? 페이스라인을 만들어, 어거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운딩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제일 정중앙으로 이제 그 주황색 실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요래 동그라미 만들어주고 페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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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볼터치 볼터치 그리고 검은색 실 한 가닥 뽑아가지고 아이라인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킹장 안에 나이키 있다 착 나이키 나이키 하다가 나이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12단 7코로 줄여준 다음에 그때 여기 마지막 부분 남은 부분까지 그 얼굴 페이스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몸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이제 7코로 끝났잖아요. 여기 보시면 7코로 끝났어. 그러면은 2단은 아니 1단은 14코로 늘려주고 그리고 2단은 20코로 늘려줘요. 21코 아니고 한코를 덜 늘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 제 맘이니까 그래도 그 우리 세균맨 보다는 도킹장이 아니 짤랑이가 날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2단에서 6단까지는 20코로 늘려줘요. 아니 떠줘요. 그러고 나서 7단은 22코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짝 도킹장이 배가 살짝 나왔더라고요. 육감적인 몸매랄까 배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핫 하하하 그래서 22코 옆라인 옆쪽 옆쪽 늘려줬다가 8단 20코로 다시 그 옆쪽 옆쪽을 줄여줘요. 그래서 살짝 배가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뭐 근데 별다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디테일이 중요한 깨롱 그래가지고 9단은 20코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 만들기 전에 팔 부분 달아줄 건데요. 팔 팔은 1단 원형뜨기 하얀색 실로 1단 원형뜨기 8코로 떠준 다음에 2단 8코 그리고 흰색입니다. 3단은 2코 줄여주는데 이 앞쪽에서 줄여줘요. 앞쪽에서 2코 줄여주고 그리고 4단 6코 다시 흰색으로 해준 다음에 5단은 이제 주황색으로 갈아타가지고 5단은 5코로 다시 줄여줍니다. 5코는 뭐 아무 데나서나 1코 줄여주고 그리고 8단까지는 쭉 5코 5코 아니 5코인데 5단이라고 했죠? 5코 해가지고 2장 만들어가지고 이 목 부분에 찹찹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때쯤 얼굴에 솜을 좀 채워주면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부분 만들게요. 다리 부분은 일단 아니 아니야 다리 부분이 20코로 끝났잖아요. 몸이 그러면은 8코 8코 잡아주고 가운데 4코 남겨가지고 2코 2코 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1단 8코 주황색 2단 8코 3단 빨간색으로 갈아타서 8코 그리고 4단은 이쪽 옆구리 부분 2코 늘려주고 그리고 5단은 옆구리 부분 쪽으로 3코 늘려줘가지고 7코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양쪽 만든 다음에 아직 마무리 하지 마시고 이제 솜을 막 채워줘요. 이 양쪽 사이드로도 넣고 가운데로도 넣고 해서 가운데 마감쳐주고 여기 마감쳐주고 하면 도킹장 짤랑이 완성! 생각보다 설명만 했는데도 벌써 10분이 넘어가버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킹장 도킹장은 이 안테나 부분이 있잖아요. 안테나 부분으로 그 오래간만입니다. 와이어 키링 안테나 부분으로 와이어 키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요렇게 열쇠고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도킹장 아니야 자꾸 도킹장 이라 한다. 짤랑이가 외로워 외로우면 어떻게 세균맨이랑 같이 이렇게 묶어버려 근데 짤랑이는 세균맨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던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그 꽤 이번에 독 그 아 자꾸 짤랑이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제 호빵맨 시리즈는 아마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시리즈가 아니어가지고 어 근데 도킹장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만드는데도 재미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백의거자 좋아하는 캐릭터는 처음 만들어 본 캐릭터 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저도 아침에 이제 출근 전에 또 영상을 찍긴 하거든요. 좀만 버팁시다. 좀만 버텨요. 오늘도 파이팅! 다음번 예고편은 그 다음번은 아마도 다시 눅눅이 시리즈로 돌아가가지고 그 코롱이 만들 것 같아요. 코롱이는 아마 코끼리 캐릭터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혹시 아 독 아니 짤랑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짤랑이가 인사드려요. 짱짤랑이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